텐터키아 뭐야? 때렸는데 왜 안 주고? 야 힐 했구나 pg pg 헛 거짓말 p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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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쿼드라이킥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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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컷에.. 컷에.. 컷에 안 빠지고 다 잡았다 유빙으로 피하고 나이스 이게 탈진인데 어떡할 건데 이게 탈진이 아 이거 질리언 이라 졌다 안졌네 열심히 컨트롤했던 이김 아주 열명 아니 왜 덤비는 거야 이 친구들 뭐 이.. 이겼다 존나 못하는데 상대 이걸 전멸 W를 쓰네 어 끌면 죽을텐데 좋지 죽을려고 끌어 죽을려고 끌어 죽을려고 끌어 와 이거 Q가 빗나가서 놓치네 방금 Q 맞았으면 잡은건데 방금 Q 맞았으면 잡은건데 어 잡았네 잘 가시고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나야 아 단 피보다 더하자네 오 마이갓 하지만 피지컬 이게 무빙이라는 건데 덤비누 너무 위험한데? 까비 아 이게 실력이야 어떻게 했누 다 잡을 것 같은데? 너무 못하는 거 아니 에인아 아니 이러면 유튜브 가기 안 나오는데 너무 쉬워서 나이스 누가 죽었어? 누가 죽었어? 흔들리지 마라 집중하자 죽었어 뭐하는 거지? 잘가? 해야 돼 너무 잘 커가지고 그냥 응 수고 아니 되겠냐고 안 좋은데 아이고 까비 오케이 와 너무 아까운데 컷 컷 이거 못 봤나보네 파이프 그냥 다 맞히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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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 두 명이 잘렸지만 우리가 더 세다 컷 컷 파이프 맞추 오케이 3이라 잘랐고 컷 이렇게 자르고 해가지고 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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